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-뱅크가 본격적인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-뱅크는 어제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심을 신청했습니다. 상장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, CT증권, JP모건이 맡았고, 오는 9월에서 10월 승인이 이루어진 후 청약 절차에 돌입해 11월경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신한금융투자는 사업모델이 유사한 카카오뱅크의 올해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 4배를 적용해 K-뱅크의 몸값을 약 7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고, 모건 스탠니는 지난해 K-뱅크 기업 가치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8조 원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.